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심우칠조로 필명을 얻은 진인 조은산이 10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무영가를 그런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털어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한쪽을 편애하지 말라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았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집니다.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두택자 계층과 계층 각자 외로우나 결국 한몸과 같으니 헤아림을 같이 하시고 한쪽을 헤아려거든 차라리 함께 매라시어 그 헌정마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속하는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항의자 조은입니다. 진인 조은산이 편가르기를 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매사에 진심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렁이가 되어 담벼락을 타고 넘을 줄도 알고 성난 황소가 되어 담을 부셔야 할 때도 있음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문정부 들어서서 아주 솔직한 그런 평가를 하면 거짓과 위선과 뻔뻔함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뻔뻔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 일이다. 그 점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에 바로 진인 조은산이 담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모두 국민임을 잊지 말라. 모두 국민임을 잊지 말라.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국민은 각자 다르나 한 곳에 몰아 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다르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여 밟아 없앨 것도 아닙니다. 그 접점을 찾고자 눈을 감아 고뇌하고 밤을 밝혀 신음하니 대통령의 낮과 밤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만 편애하고 그 밖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밖의 사람들을 냉동이 치거나 그 밖의 사람들을 투명인간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그런 지적입니다. 편가르기를 통해서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국민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주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경제 원리를 지켜라. 분배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재정의 건전성을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재정을 한 계층에게 강요한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창출과 고용의 학대에서 나오는 경제의 순환의 산물로 채우셔야 됩니다. 정치가 이념을 품어도 경제는 원리로서 지켜져야 됩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말 친인 조은산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 복지의 정치화 현상, 사회의 정치화 현상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념을 품더라도 경제는 원리로서 지켜져야 된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권력을 공평하게 사용하라. 공권력을 공평하게 적용하라. 친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강하고 엄정해야 됩니다. 공권력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권력을 사적인 이익과 정파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유독 광화문에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벙창하는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그 이상의 공권력을 적용하고 그냥 권력이 개인을 괴롭힌다는 그런 수준까지 정말 원성을 살 정도까지 공권력을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불편부당한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독재할 생각을 하지 말라. 독재할 생각을 꿈에 꾸지 말라. 그러나 지금 이미 그런 궤도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인 조은산 주장입니다. 스스로 태양이 되어 군림하시면 안 됩니다. 엄지와 양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국민이 별이니 밤하늘이 되어 이들을 밝혀주소서. 큰 별이 작은 별의 빛을 해야 하거든 더욱 어두워지시어 작은 별 또한 찬란이 빛나게 하소서.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확률이 아닌 확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2020년 가을 진인 조은산이 사신만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 독재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스스로 태양이 되어 군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죠. 선거를 조작할 정도니까 어떻게 독재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해서 만든 입법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법을 지금 찍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선거의 공정성에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태도와 대법원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중하고 위급한 공직선거법의 적용 사례를 6개월이 넘어서 첫 번째 재판을 열 정도입니다. 정거 보조는 일체 허락하지 않고 서버와 같은 그런 핵심 정거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사롭게 훼손하고 교체하는 정거인멸과 훼손 행위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걱정하는 것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